김치와 치즈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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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를 잘해야 했네 흐흫 왜 오늘의 랍지가 큼저말아 전복이 4개라고? 전복이 4개라고? 전복이 4개라고? 전복이 4개라고? 한 개를 더 서비스해 주셔야죠 싼거 같으면 하나 더 넣어드리는데 전복이 비싼가요? 소짜리 2개 중짜는 3개 딱 정해져서 대짜는 4개 꼭대하고 새우만 나중에 해주시고 다른건 드셔도 돼요 이리 오셔도 됩니다 음 드시지요 다리 하나 먹고 이제 배 쪽에 찍었으면 얼른 드셔 몸만나고 새우하고 새우하고 나머지는 드시래 낙지랑은 드셔도 돼요 이거는 아구 아구인가? 아구 좀 더 줘야 돼 아구는 더 줘야 되나? 두려워 그러면 야채 먹어야지 야채하고 이거 해물탕이에요 해물탕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마시는 고급 아 이게 적당하다 아구 아 alignment hadow 고급 감사합니다.